안녕하세요 실시간 김클린이에요 많이 들어와주세요 젤리가 왜 저러지? 응 안녕 투명더쿠님 안녕하세요 오마이님 안녕하세요 갓김치님 안녕하세요 와 많이 들어오셨네요 음.. 싫어 그래 콜 심해시 시켜줄게 여러분 뭐할까요? 심심해요 에잇 뭐지? 어 저 안했어요 저 지금 애 꽤 만지고 있는데 혹시 될 리? 뭐? 너 웃었어? 아 오해해서 미안 그런가 유튜브 오류인가 에잇 제 친구인데 그럴 일 없어요 그냥 오류겠죠 에잇? 젤리 니가 있어? 아니요 그럴 일 없어요 젤리야 어서 악불로 차단해 젤리야 왜그래 아 무서워 엄마 아 아 이때